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절하며 복을 빌지만 그것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자가 많습니다. 장차 반드시 올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너무 쉬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무거우시겠는데요? 오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태워드리겠습니다. 타십시오 했습니다. 모처럼 선한 일을 하니 기분도 좋고 해서 한참 신나게 달리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인 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왜 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개개인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이 많은 내 죄를 어떻게 다 맡기나 선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속죄를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흉악한 죄인이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죄짐을 그대로 진 채 답답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영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째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중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결국 늑대 같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뿌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예법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예복에 달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 내 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들여졌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희생되는 죄물인 두 마리의 염소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등대와 상, 진설병이 있었는데 여기서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설병도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온전한 약속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설계도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 의식, 예법 등은 전부 신약에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림자로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니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율법에 속한 것이오 의문에 속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에베수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휘장이 없는 성소는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없어져 가고 쇄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들이 성전에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림자였던 그 예식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갔듯이 예수님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적인 것이 끝나고 옛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의 피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졸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놓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이것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값을 따지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는 선물입니다. 언젠가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천분의 일 마음분의 일도 안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물 구약시대에 염소나 송아재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언약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피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 인상 지식 고매한 인품 등을 보고 넘어간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1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적셔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피가 여전히 우리 몸에 흐르고 있으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우리 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재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썼다면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일부는 국가에 일부는 자녀에게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을 끝냈다 해도 그 유언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숨졌을 때 비로소 유언장이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계획이 미리 완성되어 있었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산받은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어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인간의 죄는 그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유대인을 직접 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 있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줍니다. 찬송가 18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는 바를 고백할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믿는 바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영원히 사해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흘려놓으신 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피를 흘릴 수도 없으며 또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본질은 변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하고 인색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찬송가 4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찬송가 가사와는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라고 찬양대에서 방금 불렀는데도 어떤 설교자는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